다음 사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혁 기자, 일단 음식하면 이분이죠. 백종원 대표인데, 이 백종원 대표가 신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신고당하는 겁니까? 우선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에는 여러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커피도 있고, 중국집도 있고, 피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한 돈까스 브랜드 점주들이 오늘 오후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또 공정위의 더본코리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맹점주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점주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사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월 3천에서 3,300만 원 정도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매출 대비 수익률도 20에서 25% 정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한 점주의 경우에는 1억 넘는 돈을 들여서 돈까스 매장을 내가 열었더니, 실제로 매출은 월에 1,500만 원 남짓이고, 매출 대비 수익률도 7에서 8% 수준에 그쳤다고 했습니다. 또 원가율이 40%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45%가 넘고, 그러니까 임대료, 운영비,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면 남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액수를 벌 수 있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얻지 못했다는 건데, 어쨌든 변호사님, 백종원 대표 측도 바로 오늘인가요? 반박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본 코리아 측에서도 반박하는 입장문을 제출했습니다. 입장문 내용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주가 주장하는 대로 어떤 수익률이나 매출액에 대해서 허위, 과대하게 이용하거나 광고를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과, 수익률을 얼마를 내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 더본 코리아 측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분쟁 조정위에서 어느 정도 중재안을 제시를 했고, 더본 코리아는 이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거부를 했던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정안을 수용을 전혀 하지 않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또 물품 대금을 인하를 요구했지만, 일부 가맹점주가 더본 코리아 본사에서 이를 거부했다라는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원재료 중에는 심지어 최대 25%까지 인하해주는 등, 이 가맹점주들이 어려운 사정을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해주고, 또 같이 공감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 다만 외부적인 상황이나 요즘 시장 경제나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 때문에 수익이 악화된 것이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허위, 과대 광고를 할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최소한의 매출 보장해주겠다, 허위, 과장 광고일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자영업에서 이렇게 말을 지킬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문서로 제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사실은 가맹점 계약서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월 매출 얼마를 보장한다, 수익률 얼마를 보장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기재가 됐을 거고, 일부 가맹점주에서도 만약 그런 계약서가 있다면 사실 언론에 공개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점주가 또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느냐, 또 운영 일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매출액은 확확 월별로도 바뀔 수 있고, 여러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많잖아요. 따라서 어떤 수익률을 보장했다, 매출액수를 보장했다라는 주장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두 정도로 했을 수는 있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어쨌든 보면 백종원 씨 하면 외식업계,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선행도 있었습니까, 선행?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종원 씨가 솔루션을 많이 제공한 거죠. 지역의 특색, 그리고 맛을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분들을 유치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백종원 씨 효과다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전북 남원의 춘향 축제가, 이거 바가지 축제다, 이런 오명과 평판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이번 상황에서도 백종원 씨가 정말 솔루션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고기 몇 덩어리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자릿세, 그다음에 부츠값, 이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릿값, 이거 부츠 제공하는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정량, 그다음에 음식을 딱 제공하다 보니까, 1만 5천 원의 이와 같은 축제가 아주 활기가 뛰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신의 손이다, 백종원 씨 효과다라고 해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던 그런 사례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백종원 씨, 이따가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